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에서 9월 무료 독서지도 프로그램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를 운영합니다. 6,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A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열리며 초등학교 1,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B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각 3회씩 열립니다. 수업은 도서관 1층 어린이 유아연람실 내 활동실에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